인정으로 인정하는 편 인정 중 인정으로 인정으로 인정하는 편 페이스톡을 단체방 동시에 다 같이 걸 수가 있어요? 뭐 목욕할 때 걸을 거에요 DM, 건우까지 받고 임진이 어쩌다 받고 시끄러운 마무리 이디나 하냐 하고 바로 꺼버린다고 띵! 바로 꺼버리지면 멤버들이 클럽들 계속 파시는 일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3명이 벌면은 먼저 박고 한 명씩 나가요 결국 2만 나와요 저 혼자 한 적도 있고 저 혼자